구독해주세요! 하트뽕! 음...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군 역시 나에겐 여기가 익숙해 난 은행털이 특수절도몽 꿈토이 다시 들어올 줄은 몰랐어 꿈토이님 꿈토이님 잘 있었나 친구? 모두 운동장으로 집합하라고 자, 그럼 오늘 제대로 한번 털어볼 준비 됐겠지? 준비됐어요! 그렇지! 패기가 아주 대단하구만 그래그래, 모두 모였군 날이 어두워지면 작전을 개시하겠어 그래, 날이 어두워졌군 오호호호, 헬기도 준비했어 자, 지금부터 미션이다 우린 무조건 탈출에 성공해야 돼 그 다음엔 금고를 실은 기차를 터는 것이지 어마어마한 금계를 싣고 간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구 하하 그 다음은 은행과 보석가게를 터는 것이야 친구들, 팔 수 있겠나? 경찰이 몰려올 거예요! 빨리 타세요! 그래, 시간이 없어! 여기서 바로 헬기를 탄다면 모두 위험해질 수 있어! 앞으로 와!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이야! 뛰라고, 뛰라고! 다들 여기로 모여! 여기 배선함이 포인트라구! 여길 부수고 탈옥하겠어! 서두르세요! 그렇지! 역시 전문가들인데? 다들 뛰어뛰어, 뛰라구! 꿈냥아, 이리와! 응, 오빠 나 가고 있어!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어! 모두 서두르라고! 얼른 타십시오! 경찰이 몰려온다구요!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어! 어, 다 왔나 다 왔나? 지체할 시간이 없어! 일기야! 예! 지금 바로 이륙하라고! 저 아직 못 탔어요! 저 좀 데려가세요! 모두 한꺼번에 잡혀가고 싶어? 지금 이륙하라고! 그렇지, 그렇지! 역시 전문가들이라 다르구만! 오케이, 꿈디! 어? 저기 기차가 오는데? 타이밍 끝내주고! 어, 그런데 달리고 있어서 어떻게 털지? 제가 헬기로 기차를 따라잡아볼게요! 그래, 한번 시도해보자! 헬기 타면서 이게 된다고? 좋았어! 그럼 다들 뛰어내려 보는 거야! 으이차! 으아! 칸에 올라타! 올라타! 어, 근데 기차가 너무 빠른데? 으아악! 너무 빨라서 불가능하다고요! 안돼! 놓치면 안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으응! 놓치고 말았어! 큰돈을 만질 수 있었는데! 하지만 슬퍼할 시간이 없어! 다시 헬기를 타고 도시로 가는 거야! 역시 일기가 헬기 운전은 전문가군! 오우 저기 도시 보인다 그렇지 지도를 아주 다 파악하고 있구만 여기가 보석상인데 그럼 어디 털어볼까 뜨시 뜨시 타세요 꿈토인님 오우 역시 전문 수퍼카 터리범 다르구만 지금 먼저 갈 곳이 있어요 응 어디 여기로 오세요 어 여기가 어디지 옷부터 사복으로 갈아입자구요 좋았어 사복으로 갈아입고 그렇지 권총도 챙겨야지 자 이제 모두 갇혔어 일단 승호야 우리 아지트로 가자 네 좋아요 아지트로 간다 아지트로 간다 다들 아지트에서 보자고 근데 너무 빠른거 아니야 운전은 걱정마세요 저만 믿으라구요 이게 뭐야 아하 아하 아지트에 어렵게 도착했구만 오빠 오빠 응 꿈냥아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래 그래 지금부터 제대로 털어보겠어 꿈냥아 빨리 타 오케이 제대로 탔어 오빠 출발해 오늘 또다시 금계를 실은 기차가 지나간다고 하던데 그래 오빠 이번엔 꼭 금계를 타와서 부자가 되자 그렇지 크게 한탕하고 우리는 손을 터는거야 어 저기 기차 포인트 보인다 여기 다리 밑으로 기차가 지나갈 예정이거든 어 여기가 좋겠다 여기에 주차를 하고 꿈냥아 이쪽이야 날 따라오라고 응 알았어 오빠 언덕 위로 올라가서 기차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면 되는거야 꿈냥아 엎드려 발각되면 우리 모두 끝이야 알겠어 우리 친구들이 속속히 도착하는군 남규야 그렇게 서있으면 들킨다 빨리 쑤구리 키목이 정말 잘 맞네 아항 이런게 존버구나 그렇지 승어도 왔고 일기도 왔군 어? 웬 헬기가? 큰일났어 빨리 총을 준비하자 이대로 경찰한테 들킨건가? 우리라도 상대해주겠어 어? 다 우리 편이었네 귀여워 어? 저기 기차 와요 그렇군 금괴를 실은 기차야 이번엔 절대 실수하지 않겠어 꿈냥아 다리 위로 올라가 응 알겠어 다들 날 따라오라고 현민아 여기야 네 가요 이번에 크게 한탕 할 수 있겠지 기차가 다리 위로 지나갈 때 정확히 기차 위로 뛰어내리는거야 다들 준비됐지? 응 자 지금이야 전부 뛰어내리라고 야아 승호 현민 앞으로 뛰어뛰어 뛰어 그렇지 일기도 성공했구만 우와 오빠 무서워 꿈냥이도 성공했네 하지만 금고는 저 끝에 있어 시간이 없다 꿈냥아 얼른 뛰어 꿈냥아 어디쯤이야 꿈냥이 나가신다 야 우와 뭐 뭐야 꿈냥 어디간거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할 수 없지 나라도 금고를 턴 수밖에 어? 이 친구 기차에서 떨어졌던 친구인데 잘 탔네 오케이 거의 다 왔구만 제일 끝에 칸이라고 친구 좀 더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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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빨리 다 왔군 바로 여기라고 을차 어디지 어? 우와 그렇지 바로 이 금계거든 하하하하 역시 난 해낼 줄 알았다구 우와 오빠 최고 꿈끈 까까 꾸동 어? 뭐지? 오빠 이거 타고 가자 오올 현민이가 차를 잘 끌고 왔구만 자 지금부터 도시로 가서 보석상과 은행을 터는거야 좋아 좋아 보석상하고 은행 전부 다 털자 현민이도 역시 지리를 아주 잘하는구만 좋았어 보석상부터 털자 우와 이 귀금속들은 모두 이 꿈 토이님꺼라고 유리를 마구마구 부셔 그렇지 이 보석들은 모두 내꺼라고 학교나 빨리 쓸어 담아 좋아요 하하하하 너무 신나는데 하하하하 우린 모두 부자다 이제 자 다들 위층으로 이동해 손발이 아주 척척맞구만 여기 열감지기 조심하라고 닿는 순간 죽는 수가 있어 엄청난 크게 다이하구만 잘 가지고 오도록 해 난 저 큰 녀석을 훔칠테니까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지 오케이 성공했고 자 조심해서 빠져나가도록 하자 안돼 이렇게 위험한거라고 너의 복까지 내가 다 훔치겠어 우와 이거 뭐야 이게 진짠데 이렇게 큰 다이아는 처음인걸 오케이 이제 이 지역을 빠져나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 높은 건물에서 어떻게 탈출을 하지 아니 이게 뭐야 역시 일기가 대기를 탈취해왔군 빨리 타시죠 하하하하 좋았어 타이밍이 아주 하하하하 맞아 꿈냥이를 두고 왔어 꿈냥이를 태우고 가야해 어딨지 어딨지 꿈냥아 얼른 타라고 오케이 난 오빠가 데릴러 올 줄 알았지 좋았어 자 다들 보였지 자 이제 마지막 은행만 털면 되는거야 일기야 은행쪽으로 가줘 문제없어요 오케이 벌써 도착했구만 와 여기가 은행이야 하하하하 좋았어 신나게 털어보자구 오예 신난다 은행 털링 하하하하 언제 이렇게 다 모였어 아주 물 맛난 물고기들이구만 모두 지하로 지하로 은행 금고는 또 어떻게 생겼을까 와 내가 돈 다 털어야지 조심해 저길 밟으면 안돼 우와 이 돈 따발 좀 봐 하하하하 이제 이 돈은 다 우리꺼라구 아구 바로 저기 금고가 있어 선만 조심하면 돼 아 너무 어려워 아이차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어 근데 금고문을 어떻게 해뿌시지 와 그렇지 역시 폭발 전문가는 다르구만 우와 이럴수가 우와 오빠 이게 다 뭐야 역시 우리 구독자 친구들은 다르구만 이제 우린 부자라구 하하하하 오예 우린 부자다 우리 구독자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플레이했구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